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제4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1번 결함수 분석의 기호 중 입력사상이 어느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출력사상이 발생하는 것은? 게이트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엔더 게이트와 오아 게이트를 모르고는 우리가 FTA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더 게이트는 간단하게 반달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아 게이트 초승달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죠. 항상 아래쪽에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입력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것은 만약에 맨 위에 있다면 우리가 탑사상이라고 그러죠. 정상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에 있는 결함을 FTA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다시 한번 개념만 잡아보면 위에 있는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나 원인 그 인자를 찾아서 우리가 아래쪽에다가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요인들 때문에 위에 있는 이 결함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게이트로 연결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추락사망이다. 추락사망했는데 왜 추락사망했을까? 그 원인을 봤더니 안전대가 불량하다. 작업발판이 불량하다.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안전대가 불량하고 작업발판이 불량한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만 두 가지가 다 발생해야만 위에 있는 추력사상이 나온다면 엔더게이트로 연결을 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엔더게이트네. 이것도 이것도 두 개가 다 만족돼야 두 개가 다 일어나야만 이 사상이 발생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아게이트는 들어가는 입력사상 중에서 둘 중에 한 가지만 둘 중에 한 가지만 발생해도 추력사상이 나간다면 우리가 오아게이트로 표시를 해주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이걸 해석할 때 둘 중에 한 개만 돼도 이 사상은 발생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엔더와 오아게이트는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필요할 때는 이 게이트를 가운데 걸어 넣을 수 있는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FTA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입력사상이 어느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에 두 개가 다 만족돼야만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오아게이트에 해당되는 거죠. 답은 3번이고 2번의 엔더게이트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반드시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만 발생해야만 출력사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FTA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2번 가스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작업자는 어떤 인적 오류를 범한 것인가.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잊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빠뜨렸다는 얘기죠. 생략, 탈락 또는 누락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미션 에러죠. 이건 스웨인의 휴먼 에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스웨인이 휴먼 에러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이론을 내놨다고 그랬죠.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 과거에는 심리적 분류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 그리고 자기와 부자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론을 내는데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커미션, 그 다음 오미션, 시퀀스, 타임, 엑스트리뉴스 에러. 이렇게 무슨 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커미션 에러는 착각이죠. 그리고 불확실한 수행이라고 우리말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미션 에러가 지금 나오는 생략, 탈락, 누락. 하지 않음으로, 빠뜨림으로 인해서 발생한 에러를 분류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시퀀스 에러는 순서 에러를 얘기합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지 않냐고. 타임 에러는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시간이 너무 빠른 경우도 물론 여기에 포함을 시키시면 됩니다. 엑스트리뉴스 에러는 뭡니까? 그렇죠. 불필요한 것을 괜히 해서 발생하는 에러를 우리는 엑스트리뉴스 에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수행 에러라고도 하고 해야 될 것에 넘어가버린 거죠.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데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넘어갔다고 해서 과잉행동 에러라고 번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와 부자기가 나옵니다. 능동적으로 행한 것, 하지 아니하는 것, 소극적, 적극적,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는데 앞에 있는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와 연결을 짓자면 부자기 에러가 중요화되어 있습니다. 오미션 에러가 부자기 에러에 들어가는 거죠. 이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하지 않음으로 빠뜨렸으니까 부자기, 하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은 잊어버렸다 그랬으니 여기서는 오미션 아니고요. 생략, 그렇죠. 1번 답이 되겠네요. 오미션 에러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양하게 지금은 문제 유형이 많이 다양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면서 관련되는 이론을 다 한번 정리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